그럼 로제 씨를 축하하면서 우리 아파트 게임을 할까요? 아 좋아요, 좋아요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하면. 아파트 해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넣고. 아, 몇 층 걸린 사람이 되는 걸로. 너는 몇 층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. 맨 위 층. 거기 걸린 사람은 끝이야. 일단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, 질수를. 자, 시작. 아파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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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. 23! 23? 23 성공. 형부터 올려, 맨 밑에 써. 1, 2, 3, 4, 5, 6, 7, 맞아요. 11, 12, 16, 17, 18, 제가 몇 층이라고? 23이요, 23이요. 19, 20, 21, 22, 22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 너, 계속 걸리셨어. 하하하하. 계속 걸리셨어요? 너 왜 자꾸 이거 하자고 그러는 거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는 뭐 얻어먹어서 좋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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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게임 좋아서 연석이가 내야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잘 먹었다 연석아 저거가 연석이가 냈어 잘 먹었습니다 살라 그랬어요 세뽀기 좋네 얘가 은근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제가 계산할 거라는 생각을 투어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? 투어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? 얘가 은근히 뻔뻔해 제가 은근히 뻔뻔하더라니까 아까 개인카드는 챙겼다고 했었잖아 카드는 챙겼지만 왠지 그냥 쓸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 얘가 늘 꺼내놓고 게임도 제한하는데 얘가 계속 걸려 어떻게 amos 하하하하 시작 하하하 이분이